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 농장,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꽃을 많이 신는다고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제가 3월 22일날 백합 번식 관련해서 제가 영상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흰색 백합, 노랑 백합 제가 번식하는 방법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이제 얼마큼 자랐는가 보여드릴게요. 흰색 백합은 조금 늦네요. 이게 이건 아주 꽃이 피는 별도로 쇼트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선 이렇게 노랑 백합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전으로 자투리 공간에 대부분 이렇게 꽃들을 많이 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지금 코끼리만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고요. 다 같은 백합갑입니다. 아, 백합갑. 여기 보시면 노랑 백합, 여기 꽃이 피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피는 것, 자투리 공간에 턴트별로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백합 번식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보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 이렇게 하면 백합 번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백합은 아는 지인이 예뻐다면서 백합을 이런 엄지손가락만한 자구 두 개를 제가 얻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구리를 제가 분리해서 그렇게 계속 번식 중입니다. 일부 좀 공유도 좀 했는데 최대한 좀 번식을 많이 해서 아마 내년이나 후내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좀 공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해봅니다. 여기 말고도 제가 지금 농장에도 일부 드디어 이제 자투리 공간을 벗어나서 이쪽 농사 짓는 부분에도 백합을 드디어 침투를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작물이 되는 거죠. 침히로 키우던 것은 자투리 공간은 이제 침히미 공간이지만은 이렇게 하면 작물이 된다. 이렇게 제가 백합 보시면 백합이 옮겨 심을 때 엄지손가락 이상 되면 백합은 굵습니다. 굵고 이렇게 꽃도 피고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좀 짜장난 것들은 안 올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도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인편 번식한 것들은 겨우 이렇게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애기애기 하는 것도 있고요. 참고로 백합은 번식할 때 번식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4년 뒤에 꽃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인편 백합은 연꽃처럼 이렇게 비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모이고 모여서 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백백자의 합팔합자. 그래서 백합이라고 합니다. 백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편을 떼서 마늘을 분리해서 심듯이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는 꽃이 안 피고요. 다음 다음에 이제 금년에 번식을 했으면 이제 후내연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합은 옮겨 심는 시기는요. 이제 9월 10월 그리고 이제 봄에 3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3월 22일날 제가 옮겨 심는 거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제 백합을 분리해서 심을 쓸 때 복톤은 한 2배 내지 3배 자구가 한 5cm 정도 두께다. 그러면 대략 한 10cm 정도 푸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자구 자구가 많이 생기도록 할 것인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합은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이 지면요. 꽃은 지면 수정돼가지고 씨앗도 생기고 하는데요. 아 종자 번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요. 되도록이면 씨는 안 키우신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기시면 되고 꽃이 떨어지면 이 대공을 대공을 보기 쉽다고 잘라내시면 안됩니다. 잘라내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다. 슬이 맞고 이 대공이 마를 때까지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이제 여기 있는 영양문들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백합은 특성이 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번식할 때 탑을 쌓듯이 밑에 이렇게 자구가 신겨낸 그 백합뿌리가 있으면 여유에서 이제 싹이 돋으면서 싹 위에서부터 다시 이차뿌리가 납니다. 이차뿌리가 그리고 이차뿌리 나는 데서 자구가 생겨요. 즉 그 이제 그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마늘종을 키워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자구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면요. 자구가 많이 생기도록 이 복토를 좀 살짝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덮인 이 면적보다도 대략 한 5세지 정도 흙을 좀 더 올려주면요. 그것을 잔뿌리가 많이 나가지고 뭐가 생긴다? 자구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백합뿌리를 자구를 많이 얻으려면 살짝 복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토 그리고 이제 물주기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해주셔야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공은 절대 보기 싫다고 잘라내지 마시고 서류올 때까지 그냥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대공에 있는 영양문도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뿌리를 키우거든요. 참고로 요거는 메발톱입니다. 메발톱 요거 노랑메발톱입니다. 참고로 요렇게 오늘 제가 요렇게 백합 번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백합 번식을 많이 하려면 복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강도 보면요. 천근성이잖아요. 위에서 생강이 자꾸 생기거든요. 분을 대면서 얘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제 자국 뿌리에서 이 싹이 돋고 그 공간이 불과 한 5cm 뭐 많이 덮은 기후나 10cm 되겠죠. 요 공간 사이에서 잔뿌리가 나면서 잔뿌리가 뭘 만드느냐 이제 아들 즉 그 후대를 만들 그런 자구를 만듭니다. 뭐 목자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뭐 목자번식이 하는데 목자는 동글동글한 걸 주로 목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글라드울로 쓰는 거 하는데 뭐 같은 개념이니까요. 외던 그 자구를 많이 만들려면 흙을 좀 더 덮어 복토를 해주시라. 복토 그리고 이 대구은 절대 잘라내지 말고 그리고 이 가뭄이 타지 않도록 텀텀히 물을 주시라. 그러면 훨씬 많은 자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예쁜 이런 백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합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백합과 장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백합과 장문들은 대부분 다 보면요. 같은 계통에 같은 비슷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위했던 보기 싫다고 이제 흔히 이제 나리꽃이라 하죠. 나리꽃도 땡강 잘라내기보다는 이 줄기 즉 대공을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코끼리 마늘이 지금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저는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일부는 이렇게 꽃을 보고 있고 일부는 제가 이제 마늘 굴을 통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여기 있는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마늘통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마찬가지 이 양파도 이렇게 이제 줄기가 다 마르면서 다 같은 백합과잖아요. 꽈은요. 백합과 장물인데 이 줄기에 있는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저장양분이 쌓이는 양파토로 굴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리다. 그래서 절대 대공을 대공을 자르지 말아라. 대공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공 자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참 우리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싣는 걸 좋아합니다. 꽃을 싣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뿌리 두 개 얻어가지고 지금 제법 많은 번식을 시키고 있어요. 아마 내내 가면 한 번 더 번식을 시키면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후내인쯤 가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좀 공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해봅니다. 오늘 대단히 덥습니다. 폭염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산모르 그늘막처럼 많이 달렸죠. 하여튼 시원한 그리고 어떤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폭염인지 얼마나 더운지 늘 멋진 날 드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